자, 챕터 7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끊는 건 솔직히 좀 너무했어. 챕터 7 포로 이거 챕터 시작할 때 나오는 동영상 아예 안 바뀌는구나 원래도 안 바뀌었었나? 쟤는 왜 말을 안하냐? 얘 적이었어? 야, 사와야 이미 죽였냐? 連中の狙いは俺だ。 あんたがなんで狙われるんだ。 こいつらカムロ町のもんだぞ。 悪痛、沢先生は。 あの人どうした? ドイツもこいつもだんまりかよ。 とりあえず二人ともとっちかえろ。 やりすぎて殺さねえように。 ああ、ここから狙わせるのよ。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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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심영상 시스템이 사라졌네? 전작이 있으면 되게 귀찮았는데 아! 나 이거 왜 일섬으로 돼있니? 잠깐만 퍼프니스 라이트라고? 아 이거 야 좀 연속 잡기는 좀 심하지 않냐 연속 잡기는 좀 심하지 않냐 잠시만 기다려봐 이거 뭐야? 퍼프니스 제트야? 아 아 이거 또 해피 안됐어 또 못됐어 대모다 내가 그럼 실패할게요 어 살아있네 다행이다 애를 때렸어 근데? 우리도 바로 이끌어 한 번 더 싸움 들어와 잡목들은 별 상관없어 뭐야 쟤도 보스급으로 쳐? 아니 이게 경직이 왜 이렇게 심해졌냐 게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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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터프니스 제트 드릅게 많이 쓰네 빌어먹을 안먹으면 왠지 쏘는거 같고 야 그거 딱 돼? 딱 돼? 야 쎄한데? 왔다 하나라도 더 먹어 이렇게 잡고 갔구나 저걸타고 내려갔다고? 음..말이 안되지 어.. 어? 뭔데 쟤? 어? 야어로! 어이! 어이.. 별씨 뒤에서도 오네요 덕분에 받아 넘기기 쳐 아잇 왜이렇게 맥을 뚝뚝 끊냐 어? 어 있지 있지 왜이렇게 도망을 못가이다 어? 아잇 이리와 아잇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흠 이게.. 그니까 어?? 야가미! 아직 우리한테 불을 하고 싶어? 이거 아직 안 불을 하고 있겠냐? 그... 그곳에서 물을 거칠수에 불러준다고 말한다고 말한 것 같아 도둑에 계살라, 명 반태들! 여기를 꺼내고 싶으면 너에게 주라고 말할게 아직 안 불을 하고 싶지? 아 시원시원하다 좋다 이게 다 패턴스가 지금인거야? 너무하네 나가려다 탁 나이스! 나이스! 고맙다 야 니네 형님 지금 쓰러졌는데 이럴거야? 나이스! 야 때려 땡큐 흠 구와나? 어이 구와나! 귀엽어 그리워 레이도 말하지 않아 터뜨려 터뜨려 야가미! 흠 흠 흠 쟤 쟤 일부러 못 꺼두려고 이러는거 같은데 그렇다 시키는 터뜨려 못하 흠 어색 좀 송마도 왔어? 너희들과 이 여자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었어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고있어? 무슨 일을 하고있어? 명단지인거지? 해봐 아니, 시간을 하고있어 그녀의 스마트는 그쪽으로 버려라. GPS에 위치가 바를 거라. 이러고 잡혀간다고? 소만해. 좋았어. 시야키 센파이. 이제 눈을 깜짝 놀랐어. 우리 멤버는 사람의 눈에 띄는 것 같다. 사람의 죽는 것 같다. 그렇구나. 소만해. 자신의 마음을 깜짝 놀랐어. 아니. 너가 터뜨리도 좋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야가미한테 말하자면 어떡해. 그래서 당신도 마찬가지. 아멘 으 으 나 미달아 마주이 다미 그쪽으로 경험이다 이다 미용 간지대 고와이って感じてもらうことが大事なんだよ 이ためつけても意識はしっかりもたせ 흠 으 그 마음을 마음으로 정보고 그 마음을 처음으로 정보가 들려야 된다 그니까 내가 기억나는 사람을 못 찾고 내가 그녀를 훔쳐서 내가 그녀를 잊고 그녀를 전해 그녀를 안으로는 그녀를 안으로는 그녀를 안으로는 그녀를 안으로는 그녀를 안으로는 그녀를 안으로 그녀를 안으로 야가미산 아니다 아노 선생님 도 도우유 나가란다 동료다 환노 난이 치카 마이 카라데라 테메 나니 테메 나니 아쿠스 오레니 막아져도 오마이 와 담았라 集中したいんだ。それに矢神さんは今、何も嘘をついちゃいない。 ただ言葉足らずだよな。 聞くよ。沢先生と同僚ってのはどういうことだ。 俺は清涼校からいじめ調査の依頼を受けてた。それで沢先生とは同僚みたいなもんだってこと。 なるほど。 彼女はどうした? 今頃は自分の部屋で休んでる。 別に彼女に用はないんでね。俺らの狙いは。 クアナか。 そうそう。 あなたはあいつをクアナって呼んでるよな。 どうもそこを俺らも調べて違ってる。 そのクアナってのは偽名だ。 偽名? そう。 あなたは何だ? あなたの前でどういう肩書きになるの? クアナってのは何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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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ベンリアだ。 異人長の。 みんな知ってる。 こっちで長いことベンリアをやってるらしい。 ベンリアさんか。 へえ。 その口ぶりじゃ、あなたも最近あいつを知ったのかな? うん。 彼女。 本名はキタカタってんだよ。 聞き覚えは? 聞き覚えは? そっか。 答えなくてもいいよ。 初耳だって顔に書いてある。 俺でなくたってわかる。 ふん。 じゃあ、あんたが言うとこの、 そのクアナさんがどこへ逃げたか、 あてはあるか? 俺たちは彼女に用があるんだ。 もし知ってても、 お前らには絶対に教えない。 絶対に教えないね。 ま、今のも嘘じゃない。 ただ正確に言うと、 知らないから教えられない。 あなたは、 そのベンディアの情報を何も持っていない。 ふん。 それが何を意味するかわかるか? お前らにとって、 俺はヨーズミ。 へたに賢いとこういう時損だな。 じゃあ、俺からも質問です。 この場面で俺たちは、 お前を生かして返すでしょうか? それとも、 生かして返さないでしょうか? そのカーは答えを知ってるって感じだな。 多分正解だ。 ふん。 あっさり殺すような真似は死ねえ。 なぶり殺しにする。 じっくりと時間をかけて、 地獄を味わってもらうぜ。 お前らは偉人町まで来て、 何をしてんだ。 なんでクアナを追ってる? あいつが何をした? メイドの土産に教えてやるってどこだが、 そいつもくれてやるよ。 何も starringığıと自己の仮像を追及しようがする。 まず火口を撃てやるよ。 やっぱり撃て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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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얼굴을 머리를 저렇게 계속 맞으면 몇 대만 맞아도 죽을 수가 있대요 영화처럼 계속 얼굴 머리 맞는다고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많이 맞아서 재수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몇 대만 맞아도 죽을 수 있대 야 그건 좀 로망이 없다 나 그 알아 야 다리만 잘려도 죽을 수 있대 과다출혈로 가동부터 해 그리고 덤벼 봐 가동에서 딱 칠려는 순간에 좌측을 잡고 있는 애를 땡겨버리잖아 切り込み隊長にして 俺らもやるんですか 全員やるんだよ 今後RQに逆らったもんがどうなるか みんなこいつの死にざまで思い知ることになるんだ ここにいる全員やるまで死なせんなよ えっ? おっ 朝出け! えっでも やめとけ はい なんでも いくつは どうせ自分じゃやらないぞ えっ? スマホの前で証拠 sauされるようなマネ やるわけがね けっきょくお前らが 日本人が お前らだけがバカを見る えっでもらるじゃねーか ずっでもらって えっでもらって あるの 안 땡겨올거야? 이러고 끝나? 어? 아이고 믿고 있었다고 왜이렇게 늦었어 너 왜이렇게 가는거 같은데? 학교 요거 앞에 이야기도 카이토 스토리에 들어가 있을까? 외전스토리에 그럼 좀 더 흥미가는데 뭐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흠! 랄아! 랄아! 흠! 약간, 약간 팝판 15식인거냐? 빌라디울러스 스토리 그리고, 아, 지난번건 뭐 대충 그렇게치고 이번건 뭐랄까? 이비니스 스토리 대충 뭔데, 카이토사? 그거냐? 카이톤사 야간사 이런만하지 헤헤헤 헤헤 아쿠츠랑 같이 같이 싸우면 재미있어 아쿠츠랑 같이 싸우면 아쿠츠랑 같이 싸우면 아쿠츠랑 같이 싸우면 아마 지금 내가 너를 죽여도 죄에 죽여야 할 것 같지? 아쿠츠랑 같이 싸우면 아쿠츠랑 같이 아쿠츠랑 같이 싸우면 아쿠츠랑 아쿠츠랑 같이 싸우면 아쿠츠랑 같이 싸우면 아쿠츠다 이거 야 미쳤나봐 저거 왜 이렇게 각을 안죄 앗 뭐 약을 못 먹어? 이런 젠장 아 차라리 EX 부스트 쓰는 게 나왔네 아니 야 좀 잠깐만 아 진짜 때리는 거 군나들이냐 이놈아 야 비켜봐 그래서 약을 엄청나게 주는구나 네 빠져나가도 속도가 빠져나가도 속도가 아 잡키가 안 돼 시바 쓰러뜨리고 야 박볼 같은 거 없냐 어디 샷 깐지나네 실패할 뻔 실패할 뻔 야 연타를 해도 안되나 예뻐 너무 빠르다 말도 안 돼 아니 진짜 이씨 야 죽었어 거짓았네 진짜 오屏의 화보커 오 bri 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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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일어나는 거 느린 거 아니냐고 진짜 어? 너무 느리잖아 인간적으로다가 엑스버튼 연타는데 빨리 안이란 거 같다 얘가 근데 벗기고 그 다음이라 불리는 거 같다 걍 마새가 자신있니 그냥 내가 손을 놓쳐서 야! 내가 자기만 demais 죽어! 자기만 하면 지금 재벌! 야 너 무슨 클라크냐? 뭔데? 봉봉이야? 하! 좋은데? 죽여 제발 아 귀찮아 아 아 아 아 . . . . . . . 주님 왜 구아나 주신다. 주님이 뭐 주신가요? 왜 주님과 구아나 주신가요? 너무 많으십니까... 주님... 가뭄이라고! 칼멸 āaideuge 가뭄이 신호하셨어.. 주님과 뭐 주신가요? 주님? 그.. 흐흐흫 흐흫 흐흐흫 으흐흫 타보로 퓨 크 도망치겠지 뭐 쟤랑 또 싸워야되 그럼 나중에? 의사 타브라함에 너무 잡기 짜증나는데 시카음을 이기앞이 하얏 젠도 야Comm éta이픈 요역도 놓고 싶었구먼 맥지? 자 일단 아쿠츠네한테서 도망을 쳤고, 도망쳤다고 해야하나? 아 그래서 그 빡빡이가 없었구나 걔는 카모로초에 있었으니까 아아 역시 사오리 밖에 없었다 역시 히가시 뿐이야 사오리가 아니었어요 히가시야 사오리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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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야가미야까지 위험한 눈에 맞게 사오리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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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쿠와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사바 선생님은, 지금이라도 알고 있는 것들을 알아보고 싶어. 알겠습니다. 지금도? 괜찮아. 지금은... 여보, 사바 선생님의 집은 몇 공간에 필요해? 지금, 내가 같이 가기 때문에 겁먹어. 하고 끝내라고 궁금하니까 어 여기 공동현관 비밀번호 모르는데 뭐야 자 편의상 넘어가는걸로 이미 죽였네 이미 죽였네 이미 죽였네 이미 죽였네 공동현관 공동현관 사운드 공동현관 그의 불이 사운드 다행히 비하올 그의 순위 예여 그니까 너무 당연한 거였어 그거는 거기서 쫓아갈 게 아니라고 거기서 쿠아나를 뭐 어쩌겠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약자 쪽을 지키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빌어먹을 에라이씨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는 사화가 대답도 안 했잖아 일단 다음으로 갑시다